오늘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현 시점의 세상을 예측했던 예언가의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찰력이란 어떤 건지 한번 보고 가시죠. 10년 후 여자가 결혼에 안달난 시대가 옵니다. 라는 공격적인 글이 네이트판에 올라오죠. 한국 여성들에게 너무 지치셨다는 분들 읽어주세요. 일단 가부장 제도의 양대 기둥은 남자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진다. 남자가 가정 대소사에 전권을 쥐고 결정한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시작합니다. 미국은 가부장적인 사회였지만 fm이 강렬하게 퍼져서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여전히 미국은 가부장적이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권 등등 이혼 3번이면 노숙자가 된다는 유머가 돌아다니게 되죠. 그러자 미국 남성들은 큰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왜 결혼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 말이죠. 이혼 안 하고 사는 부부가 신기할 정도로 이혼이 많아졌는데 이혼하고 재산분할하고 애 양육비 대주느라 허리가 휠 텐데 결혼을 왜 해야 할까. 결국 가정을 부양하고 책임져야 할 가부장 제도에 의무감만 남고 가부장 제도로 누릴 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가정은 줄어드는 대신 혼인신고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늘게 되죠. 미국 남자들은 혼인신고서에 사인과 도장을 찍지 않게 바뀌었고 여자들은 노후와 생계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남자들과 결혼을 하려고 하게 되죠. 미국 여자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는 결국 혼인신고서류가 되어버렸죠. 이것은 유럽도 대동소의한 게 그들은 자유롭게 연애와 동거만 즐기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프랑스 여자들의 삶은 매우 불안정하게 되었죠. 이 현상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남자들도 여자와 결혼은 굴레이고 속박이며 책임이라는 걸 알아차렸거든요. 여자들과의 결혼은 불합리하다는 걸 깨달아버려서 여자의 관심 없는 초식남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일본은 서양을 따라라고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성비가 뒤틀려 있어서 남자가 철저히 의리였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굴욕적인 연애를 하던 남성들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여자가 남자보다 경제력이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결국 남성과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으로 살아가는 여성의 경제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결혼에 목을 매게 될 거죠. 지금 한국에서 비혼이니 독신년이 말하는 분들 20년 뒤에 인생은 망해 있을 겁니다. 데이트 비용 대랴 여친의 말도 안 되는 요구 받아주랴 허리가 휘는 남성들을 위해 예언글을 적어봤습니다. 라는 글이 있죠. 이제 와서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 유명한 fm들이 모인 여성시대에서 35살인데 조바심이나. 결혼 생각 있는 사람은 다 결혼했고 연애를 하는데 나 이러다 결혼 못하는 게 아닐까 불안해. 나이 먹는 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주변에 스펙 좋은 사람들부터 결혼하는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난다. 난 서른 초중반인데 내가 모자라서 결혼을 못하고 있나 조바심이 들고 있어. 스물여덟이면 결혼 생각하고 만나야 하는 걸까? 주변 사람들이 다 결혼해서 조바심 드는데 남친이 결혼 생각 없어 보여서 고민이야. 라는 글을 작성하는 fm들을 보면 하나같이 조바심이 난다는 표현을 하죠.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10년 전 지금의 대한민국을 예상한 이 글의 통찰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싱글인 30대 fm 리스트 있어? 나 결혼해서 애 낳고 싶은데 못해서 펑펑 울었어. 노산되기 전에 출산하고 싶어서 조바심 들고 남자 만나려고 별의 별짓을 해도 사람이 없어. 나도 32살인데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보호자를 가지고 싶어서 그래. 라는 우리 여성들의 발언을 보시죠. 이 여자들은 극단적 fm 사이트 여성시대에 저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fm들의 미래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자들과의 결혼은 불합리하다는 걸 깨달아버려서 여자의 관심 없는 초식남이 대폭 늘어나게 된 일본. 그리고 그 일본을 따라간다는 예언. 10년 뒤에는 경제력 있는 남성과 결혼하고 싶어서 여자들이 목을 매게 될 거라는 이 예언. 이제 와서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는 어떤가요? 지금으로부터 10년 뒤를 한번 예상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10년 뒤에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상상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에게 커피 한 잔 사주는 것과 똑같으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10년 후 여자가 결혼해 안달란 시대가 옵니다.